술 커피. 인류에게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술이 없어져서 그 원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모든 아티스트들 술 없이는 작품 못 만듭니다. 뭘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뭘 뿌리 뽑아야 됩니다. 술이라는 요소가 합쳐지니까 우리가 이성의 끈을 놓은 사고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데시벨이 많이 높다는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고. 하늘 없으면 됩니다. 코로나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 말 좀 끝까지 하면 안 돼. 저도 한 마디도 못했어요. 어제 3시까지 맞았습니다. 오늘도 조별과제 시작하러 모였는데요. 오늘은 약간 비즈니스 미팅 혹은 상견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앉아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거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뭔가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파일까지 지금 차고 이게 비즈니스 너무 전형적인 면접 룩 꼭 뽑고 싶습니다. 와 진짜. 나 뽑을 것 같아요. 진짜 임원이면. KBS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오늘 조별과제는 산으로 간 막장 토론이라고 합니다. 나 되게 좋아해. 토론 재밌죠. 주제를 한번 보시면 술 커피 인류에게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격렬한 토론이 되겠네요. 이거 오디오 싸네요. 오늘은요. 토론을 지켜본 스태프들이 마지막에 투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편파 판정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어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지금 제작진분들이 얼굴이 붉은 분들이 많으세요. 홍조예요. 홍조. 여기에 있는 이 달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바로.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예. 예. 재재가비가 술. 그리고 승국 배도가 커피.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달렸네요. 여성들 납석김. 그러니까요. 커피를 굳이 뭐. 잠깐 시작하기 전부터 비꼬기 시작. 아직 우리 공방도 안 했는데. 토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죄송합니다. 승국 씨는 둘 다 잘 안 마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술은 아예 안 마시고. 커피도 있으면 마시는데 제가 골라서 먹는 1순위 음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어요. 우리 쪽에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중요한 건 궤도님이 다 해줄 것이다. 아 오케이. 저는 오늘 둘 중에 뭘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뭘 뿌리 뽑아야 되는가. 뿌리 뽑아. 어그리스비한 거 좋아. 사실 개인적으로는 뿌리 뽑아. 둘 다 뿌리 뽑아야 돼요. 비의 제기합니다. 비의 기각합니다. 자 이제 막장 토론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원 주제죠. 인류에게 한 가지만 남긴다면 술 대 커피 무엇을 남길 것인가. 둘 중에 생존에 위해를 끼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목적 뭡니까. 결국 생존이에요. 생복 아닐까요. 얼마나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커피는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하진 않아요. 마셨을 때 카페인이나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주죠. 얼마나 좋아. 근데 술 우리 몸에서 일단 도구로 인식합니다. 보이즘. 이것은 피처링을 너무 소울은에 피처링 안 돼요. 공정하시세요. 네. 술집에 싸움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게 더 꼴불견인가. 어디 구경 가고 싶으세요. 싸움 구경. 구경에 옵션이 있다면 저는 술집 가겠습니다. 그쵸. 거기는 싸움 구경은 술집으로 가야죠. 미통을 벗고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저는요. 술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세서리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혀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입니다. 네. 터치 있었을 때 사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행복함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 맞아. 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람과 함께 더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수단. 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융활류. 제 한 분의 선택으로 커피가 생존하고 술이 없어져서 제가 나중에 받게 될 후대에 그 엉망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술이 없어졌어요. 악마처럼 여기겠죠. 가비를. 아까 궤도님의 마음으로 제가 플러스를 해보자고 하면 술을 먹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술을 먹고 경찰서에 가는 경우 종종 기사에 실립니다.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앉아서 커피 많이 마셨다고. 저는 술 먹고 가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우리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분들 항상 저녁에 소주를 드시죠. 동체 불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보는 멘트가 있을까요. 당신 커피 드셨어요. 이런 멘트는 없어요. 그럼 코미디 영화죠. 어떤 경찰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술 드셨어요. 이거부터가 술 자체의 효능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민중의 지팡이가. 아메리카노 원샷 한다고 이상하게 봅니까? 당신 커피 그만 마시란 말이야. 오늘 커피 맛있거든요. 이런 말으로써.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술과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토론에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어머님이 잠 못 드는 나에게 너 오늘 커피 많이 마셨니?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다행이다. 술을 마셨으면 등짝 스매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로 해결이 된다. 커피니까 대화를 하죠. 커피를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하죠. 내가 이성의 끈을 놓게 돼요. 사랑 바이 사랑. 끊겨. 알코올 분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신동엽 선배님을 보십시오. 신동엽 선배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매일 드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하지만 행복하세요. 나 말 좀 끝까지 하면 안 돼? 저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필름 앉아서 아무리 많이 먹어본들 카페인이 안 맞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성의 끈을 놓을 일이 없다. 나 이성에서는 놓아요. 커피 마시면. 나도 놓아요. 나도 놓아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숨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다. 돌아가시겠는데요. 아니요. 저도 안 좀 할게요. 제진님 말씀하세요. 물론 해독작용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고 있는 게 우리 간과 또 쇠장. 아주 소중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겠지만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오 마이 갓. 이건 무슨 개별입니까? 아니 그렇게 간이 작용을 잘해서 슬기로운 의사세상에 맨날 간이 그 세상은 어디예요? 슬기로운 의사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생생산. 생산. 저희가 데시벨이 많이 높다는데요? 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고? 판을 엎으면 됩니다. 그냥 이야 이렇게. 과거 토론 스타일이죠. 아니 우리는 술 먹으면서 토론하고 여기 콩 마시면서 토론하자. 호전 주세요. 쨍!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는 풍류. 그것과 우리 인류는 늘 술을 함께 해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예술작품이 나왔습니까? 모든 아티스트들 술 없이는 작품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절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빈센트 방고우도 압센트가 없었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마. 술 먹고 귀 잘랐잖아.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술 안 모시고 요가하고 다니고 멘탈 관리했으면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작품 남기지 않았습니까? 방고우가 아침 요가를 가서 얼마나 복이죠? 방고우가 요가. 왜 그 사람한테 술을 알려줘서 그런 짓을 했냐 말이야.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좀 취한 분들인가요? 술 쪽 진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어제 3시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술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미 취한 분들이에요. 어제 술이 안 깼어. 술과 커피를 같이 넣고 싸우는 것 자체가 커피한테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겠습니다. 혹시 정중하게 나오신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술 깨고 하면 안 돼요? 첫 음주나 첫 커피 시음 기억나요? 첫 음주 첫 음주는 솔직히 취약이긴 해.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술이 위험해. 오늘 뭐 결론이 났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21살 때 대학교 OT 가서 예 무슨 말씀 대도 씨 커피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 커피 마시면 영유성 시스템이 올라오는 거 맞아요. 웬커피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한 15명 있는데 피차 하나 소주 하나 이 정도 두 개?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술 마시고 나면서 또 주도도 배우고 대학교 대학교 가서 배운 주도가 어른한테 배운 주도예요? 무시하십니까? 감독님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 선배님 우리 공판학번 김혜지 선배님 무시하십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럼 궤도 씨의 첫 음주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고3 때 범법행위를 100일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 술을 마신 팀이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제일 일찍 드셨네요. 부모님과 함께 수능 100일 남았을 때 100일 남았으니 써요. 다신 안 먹어야지. 술만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맛없죠. 그쵸. 쭉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로는 술을 술을 아예 안 마시고 살았어요? 이성의 끈이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진짜 이 사회 안 그래도 이성의 끈 잡고 살기 힘든데 저녁에 친구들과 두어 시간 나를 위한 릴렉스 시간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는 의사들의 소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거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보통 주류 회사가 펀딩을 해요. 주류 회사에서 언니가 아직 어디서 약국에서 먼저 주류 회사겠어요? 자 일단 다음 토론 주제에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나?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건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데 답정 넣어 답정 넣어 당연히 술 아닙니까? 맛이라는 건 뭔가? 게들램지 씨 기본적으로 이 맛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게들램지 씨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지방맛까지 여섯 가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술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다양한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해요. 왜냐? 탕 약품 맛이거든. 커피도 탕콩 맛입니다. 왠지요? 커피 향 술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맛이 커피가 가능해요. 이 질문 굉장히 저에게 좋아요. 커피 향 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술이 어떻게든 커피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네요. 술이 커피를 닦는 거죠. 훌륭한 거죠. 왜냐? 술이 맛있다고 말하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맛있다고 말하는 거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술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친구들이랑 놀라고 이거 해야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선 이상 가서 술에 절여지니까 그때부터 맛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커피는 처음부터 커피 맛을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아니지 커피 맛이 써가지고 싫어하지 처음에도 그렇지 이런 거 왜 먹어 하다가 이제 다들 힘들고 지치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는 것들은 다 맛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난 커피가 조금 더 맛있어. 조금 더 달잖아. 뭐야 갑자기 커피가 조금 더 맛있긴 해요. 근데 맛있는 술도 있어. 맛은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니까 쌤쌤해요 쌤쌤. 뭐가 더 맛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커피 종류를 좀 있어요.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있어요. 일단 뭐 봤네. 맛있겠다. 보세요. 이거 보니까 더더욱 저는 술 같은 게 일단 지금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뭐 다 한 가지 맛에서 베이스가 확장된 거예요. 술은 이제 포도도 있고 뭐 쌀도 있고 쌀로부터는 에탄올을 고리도 있고 고리에탄올 굉장히 많은 원재료가 있다. 원재료가 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다. 잠깐만 에스프레소랑 에탄올에 싸우는 거죠.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에탄올의 분자 구조를 보셨어요 혹시? 분자 구조를 볼일은 그 누구도 에탄올의 분자 구조가 이제 한번 나올 건데 자막으로 에탄올의 분자 구조가 개모양입니다. 귀여워. 진짜? 그럼 그게 귀엽다. 귀엽다. 에탄올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 너무 귀여워지는데요? 그럼 나는 에탄올을 먹을래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봐봐요. 이거 사람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둘 다 얘는 용기를 줘요. 맞아. 오주의 마법사예요? 맞아요 오주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서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무기입니까? 얼마나 생존에 중요합니까? 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서 있어서. 근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와 나 말 진짜 잘했어. 이게 이렇게 물을 만들려면 에탄올이 필요합니다. 하필 갈 수 있는 게 대체 뭐죠? 이분들 연소의 기본 원리조차 몰라요. 자 다음 토론조제 해주세요. 자 다음 토론조제 해주세요. 자 페어링이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야 이건 수다죠. 대박. 대박. 페어링은 사실 둘 다 좀 있어요. 술은 안주니까 식문화 쪽이고 커피는 디저트 계열로 이렇게 좀 체크가 된단 말이죠. 독두전에 막걸리 비오는 날 나 오늘 못 참아. 그 모든 게 콜라로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 콜라로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치즈케이크와 커피 도넛과 커피 이거는 술로 대체가 안 돼요. 디저트 계열도 솔직히 아메리카노 말고 뭐 뭐가 있습니까? 커피 앤 도넛. 이거는 거의 교과서 아닙니까? 저희는 이거 줄인 말도 있어요? 치맥. 치맥 있죠. 저는 이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삼겹살 콜라로 대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좀 아파요. 심성이 잘 맞습니다. 지금 페어링에 기본조차 안 된 상황이에요. 기본부터? 큰 분부터? 에탄올 이 몸에 들어간다? 우리 몸은 이거를 분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써요. 결국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인 논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손 잘 돼요. 이럴까 우리가 토론을 왜 하는 거예요? 라이프 아닐까요? 이럴하고 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야 전의 막걸리. 기본적으로 이 에탄올. 술은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술과 함께 먹으며 기름진 이 페어링들. 쭉 내려가던데? 너무 좋아. 샴페인. 식전 샴페인 모르시죠? 식전 샴페인이 쭉 내려가요. 식전 샴페인. 이분들은 정보의 거짓과 진실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느낌으로만 말을 하는 게 어디. 대학적으로 아니라는 게. 쫙 내려가. 이게 토론입니까? 주제가 또 있나요? 토론 주제? 네. 썸 탈 때 더 돈 되는 거예요. 나 오늘은 꼭 고백한다. 카페를 알아봅니까? 그럼요. 술집을 알아보죠. 카페를 예약합니까? 그럼요. 여기에 아까부터 단극에 있었던 게 정리가 되네. 캐치 테이블에 카페 예약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교를. 한국에 와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을 아끼고 싶은데 화가 나서 오면. 어디 가서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 술 못 마시냐는 놀 줄 모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커서.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너무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술을 먹어야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맨정신에 이 사람한테 고백할 용기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전국의 내양인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양인들은 면접 보러 갈 때도 술 마시고. 용기가 필요해요.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술 마시고. 고백할 때도 술 마시고. 나 비율을 봐봐. 상견리 할 때도 술 마시고. 술 없이 그 용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인류의 위기야. 알아요. 난 지금 고백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치. 플러팅 하려고 술 마시는 거예요. 플러팅의 목적은 뭐죠? 결국 유전자에. 나의 도파민.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술 게임 있지만 커피 게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려요. 커피 게임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건 미안해요. 커피 게임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쌈 탈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쌈 타는 거 자체가 결국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술을 마시면 왜 마시느냐. 내가 이분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거를 단대로 트라이하기 위한 겁니다. 진짜 말건들. 듣기만 해도 판단한 선택이니까? 야 이건 진짜 얍섭한 방법이잖아. 이게 올바른 선택입니까? 나 얘랑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어.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매깁니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하죠. 전혀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커피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면서 연애하거나 할 때 술 마시고 고백을 하거나 고백받는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애 결론들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나는 입고 없고 둘 다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별로로 헤어졌어요. 그건 가빈 님의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왜 도움이 된다고 느끼냐면 플러팅이라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역겨워요. 플러팅.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플러팅하면 역겨워요. 미치겠어. 먼저 호감 보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 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야 너 손 되게 작다 돼볼래 이런 거? 술을 마시면 그런 게 조금 필터링이 돼요. 모든 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술 마시면은 조금 상대방이 더 호감형으로 보인다는 그런 실험도 예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에 더 나쁜 것은 커피. 환경? 압도적 커피죠. 압도적이죠. 제조 측면에서 일단 커피는 해외 배송을 거의 시킵니다. 탄소 발생량이 엄청나요. 탄소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술은 그럼 걸어옵니까? 술은 우리 우리네 양조 막걸리장이 얼마나 많지? 마인? 커피 마시면 우리 뭘로 마십니까? 플러스틱 컵으로 마십니다. 이게 진짜 너무 큽니다. 빨대로 마십니다. 빨대 커피 잔 마시다가 테이크 컷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마시는 걸 세척하는데 탄소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걸 또 이용하는데 폐기하는 것까지 장난 아닙니다. 할 게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근데 술 같은 경우는 마시다가 남은 소주를 테이크 퇴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야. 얼마나 깔끔합니까? 마시지 않는 문화죠. 술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는 이제 최종 공급 단계에서의 이야기지 사실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커피 1kg 수확 및 가공 수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15.3kg이고요. 커피 탄소 발자국이 소고기의 절반 정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술은요? 술은?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술이 한 발자국 이상이면 어떡해. 아메리카노 한 잔에 21g 아메리카노 한 잔에 21g입니다. 와인이 한 병에 1040g 148g 나옵니다. 단소. 말도 안 되게 나와요. 7배 가까이 가는 거야. 전 집형 생 막걸리를 먹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와인 만들고 맞아요. 근데 커피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엄청나게 뭐 와인 산지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로 70%가 존폐 위기입니다. 지금 존폐가 너무 센스맛다. 존폐가 너무 센스맛다. 인간의 힘으로 안 해도 마더 네이처가 자연이 지금 없을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술이 어떻고 커피가 어떻고 하기 전에 잘못하면 이제 자연이 사라져요. 자연이 사라지는 거야. 나 너무 마음 아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가래들이야. 근데 커피 원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그것도 맞아. 커피 원두도 지금 커피 맨날 나오잖아. 지금 이게 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둘 다 정리하죠. 자연 소멸의 길을 둘 다 정리해요. 참 아쉽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발언을 하죠. 한마디입니다. 중독됐을 때 질환으로 분류돼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이 술 우리 인류가 과연 언제까지 이 지구에서 정말 인류의 미래를 원한다면 두 마디 두 마디 하나를 남길 것인가 다섯 마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미 다 투표하고 계신데요. 한 마디 저기 좀 들어주세요. 활용돈에 술이라고 적어놓도록 아니에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술 드시고 싶으세요?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삶은 맨정신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하라고 있는 거죠. 맨정신 최고. 후대에 남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술로 모든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비성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술 위에 커피 위 종이 대비 왜 이렇게 빡쌓고요. 손 이만큼 집어넣어야 해요. 이거 봐. 술 하트 굉장히 중독되신 분입니다. 술 남긴다 한 표 술 두 표 술 두 표 커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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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커피 역전 4 대 3 술 한 표 술 없이 3 별 과제 못 만들었다 술 한 표 5 대 4 재역전 커피 한 표 5 대 5 동점 이거 박빙이야 이거 박빙이야 커피 한 표 6 대 5 재역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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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 5 아니 시간대가 문제야 내가 볼 때는 아 boot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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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때 뭐 저거 커피 커피 우와 9 대 6이에요 9 대 5 하지만 저희도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진영을 나눈 것 뿐이지 저희 술에 미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드립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선됐나요?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 놓고 대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KBS 한국방송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 한번 붙여주세요 진짜 아니고 온라인 투표 해야 돼요 술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워크, 너무 워크 타임이에요 KBS가 이렇게 이성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난 이건 큰 감동이라고 봐요 영구 동토층에다가 이게 인간의 수업 오늘 주제에 슈퍼 곤충 킹 선발대회 최고의 곤충 전문가 한국의 팝으로 달로아닌입니다 달로아닌 이거 글개미랑 통활개미랑 바늘개미랑 떡개미랑 너무 무서워 원래는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은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빠 얘네가 춤을 춰요 와 귀여워 곤충이 자꾸 나도 모르게 애정이 생기네 와 이거 진짜 그거야 우와 아 싫어 그러면 수작 얼른 거스로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못 먹겠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내로 가자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더 많아 네 더 많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